아우, 이렇게 했어. 주문할 것도 없이. 주문할 것도 없이. 주문할 것도 없이. 네. 면치러 준 것도 맛있어. 네. 내 이름은 아기야 면치러 준다. 남서방승? 하늘이 질리기 나는 좋아, 하이 그렇지. 원래 참치기 바람이 500원이 더 비싸다니까. 하여튼 서울에 있어서. 맞아, 맞아. 비싼 게 왜 맛에 들리는데요. 맛있지? 그리고 좋아하고. 시키 맛을 이걸 좋아하니까. 집사람 짠 거는 조금 싱거우니까 맛이 좀 덜했고 그래, 맛을. 짠 거 되게 잘하네. 아버지께 놔놓고. 아, 같이 안 가요? 아버님은? 아버지 안 간다. 그래요? 형 안 난 거를 좀 골라서, 따로 골라놨어. 저, 저. 아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사고가 잘 봤지, 왜는. 이런, 이런 발사 사고 보는 데는. 열쇠 몇 개 더 넣었다 할 거네. 잡을 때 몇 개 좀, 열쇠. 열쇠. 열 개 가져가게 보다 우리 딸디끼동이 낫다. 이리 와서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추운데 일찍 나오느라고. 저? 아이고, 서유 온다고. 아이고, 나는 서유도 예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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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이고, 그냥. 옷을 이쁘게 입으셨네. 네, 다 나오시게. 들어왔어, 들어왔어. 여기 좀 앉으소. 우선 앉으소. 아이고, 할머니야. 저 참. 내가 한 개 더 얻고 오늘 남수바이 다 했다. 아니, 남수바이 다 했다. 나는 남수바이 하는 바람에 올게는 피내 가지고 손톱에, 손바닥에 탈락이 생겨먹었다. 또 바라봤더니 자식이라도 사오 자식은 더 좋다. 어, 들어오세요. 네. 좋기는 뭐가 좋아요. 사오는 사오고 아들은 아들이지. 보지도 못한다, 아들만. 안 봐도 좋다. 엄마에는 딸이 우태하던데 딸이 많이 사오면 절대 안 하대. 오븐에나 좀 해라. 아이고, 딸이 사오 잘해야 뭐 잘한 거지.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. 아, 여보세요, 여보세요. 야, 우리 정림이는 구두세다. 선생님 와이프가 진짜 A급이다. 아, 정림이요? 이쁘잖아. 아이고, 이쁘기는 뭐 이쁘게. 야, 저 아버지 담아가. 이메피라 핫도그 빗겨주고. 이메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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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피라 두중. 딸이 있고, 살림에 아주 애착이 많아 뭐 아들 때문에 제가 훨씬 낫다던데 자주 오니까. 다 오신 거죠 그러면? 다 왔잖아. 어 그래 가시죠 뭐 그럼. 아이고 아이고 오늘 뭐 수고 좀 해라. 김밥도 뭐 사유가 다 했다 하더만 지가 했는갑다. 사유 다 했다 나는 하나 다 했다. 어머 이거 응그리. 사랑하시네. 하십시오. 괜찮다. 그래 엄말로 형을 타. 그래 엄말로 형을 타. 나 따로 엄비겠느냐 그러면. 자 제가 밀어줄까요. 자 자 자 자. 오오오오. 이게 뭐. 아버님. 자 자 자 자 자. 아버님. 아버님이 이게 아까 나쁜 손님이죠. 매너손. 아니요. 이렇게 하면 나쁜 손님은 이렇게 하셨어요. 손을 이렇게 펴서 버리셨어요. 어머니가 못 보셔도 그렇죠. 엉덩이를. 젊었을 때 더한 것도 겪었는데. 젊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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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창원장님도 장하시지. 서울에서 살았는데 시골색이 오새말로 와이프를 정한다는 게, 택한다는 게 대단하다. 아이고 야, 한마이요. 우리 아이가 여기서 중학교 졸업하고 대구 부터 나가 고등학교, 일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니깐? 우리 장은이들, 그래들만 사우면 일루 1등 사우를 받는다. 1등 만으로 얻어 간 줄 알아라. 왜 그러나 하모. 아이고 참네, 살림 잘 사고 구두색이 구두색 데리고 갔다. 와, 저 정도 소음이면 운전하기 힘들겠어요. 엄마가 저렇게 딸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, 보니까.